안녕하세요. 나는 이거 안 했는데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이거 해줘야지. 이거 맞는 거야? 아닌데. 멘탈 헤맵니다. 모종에는. 2주 만인가요? 2주? 네, 포도 안 빼고 말하고.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. 잘들 지내셨죠? 건강하시죠? 모종에는. 저는 건강한데요. 우리 아들 때문에 일주일간 병원에 있다가. 이야, 정말 감옥이라는 게요. 꼭 무슨 창살이 있어가지고 감옥이 아니에요.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면 그게 감옥인 것 같더라고요. 거기는 창살은 없어도 커튼으로 다 개개인 다 둘러쳐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대화도 못하고 차단된 속에서 정말 삭막한 일주일을 보냈는데 7년 같더라고요. 천천히 조금씩 얘기하기도 하고 일단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노래를 무지 좋아하시는 분이 와 계셔요. 그래서 또 한번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려운 시국에도 또 멀리까지 오셨는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국회의 정 crafts관 나와 주인공 하나님의怎麼了 슬픔을 갖지 말아요 어차피 헤어져야 할걸 미련을 두지 말아요 이 이멸의 기록에 서서 미움을 갖지 말아요 피도라 아쉬움을 남기면 마음만 괴롭니다 아무리 아름답던 추억도 괴롭은 이야기도 사랑에 상처를 남기면 이제만 헤어져는 안돼 그래도 내게 넌 소중했던 그날이 하나만 떠나지 않으니 마음이 괴로울 때면 아무리 아름답던 추억도 괴롭은 이야기도 사랑에 상처를 남기면 사랑에 상처를 남기면 이제만 헤어져는 안돼 그래도 내게 넌 소중했던 그날이 한동안 떠나지 않으니 마음이 괴로울 때면 한동안 떠나지 않으니 마음이 괴로울 때면 사랑에 상처를 남기기 사랑에 상처를 남기기 고도의 한os